소꿉놀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소꿉놀이 소꿉놀이? 예! 나 아빠 나 엄마 여보 저 밥 좀 차려와 내가 밥 차려주는 기계야, 밥 차려주는 기계야 내가 맨날 밥 말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아침에 아웃국 끓여놨더니 그거 왜 안 먹고 그거 안 먹고 왜 반찬 투정을 해, 왜? 내가 밥 차려주는 기계냐고! 나 아웃국 싫어하는데 왜 그런 설정을 잡았지? 그런 거 잡지 마 나 그러면 그냥 엄마 할래? 어, 나 엄마 그럼 나 엄마야, 엄마 너는 왜 애비 밥을 안 터지? 애비가 아웃국 싫어하는데 왜 아웃국 애비야, 애비가 엄마 핑계 가리켰어? 진호야 나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 할래 나 그냥 대통령 할래 나 그럼 영부인 밥을 먹고 해야지 나 나랑 일부한테 밥을 왜 안 먹어? 아웃국을 이렇게 끌어 진호야 너 왜 때린대? 계속 때려, 여기만 이쪽도 때릴 수 있었는데 왜 자꾸 여기로 아웃국을 치냐고 나 그냥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어 이 세상 아무도 없어 내가 최고고 유아 독주원이야 나밖에 없어 그럼 나 산대를 봐라 쇼 쇼 쇼 쇼 쇼 선생님 아 진짜 일치겠나 그러게 왜 삼키스그를 했어? 그 삼키스 때문에 왜 그러는 거 대체? 네가 스그를 어렵게 했잖아 야, 그게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다고 그래, 인마. 진짜, 진짜. 잠깐만. 저거 네 마누라 아니야? 야, 네 마누라 도망가잖아, 잡아. 야, 왜 안 잡아? 놓쳤어. 야, 그럼 마누라 도망간 거야? 나 그럼 이제 솔로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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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